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체크타임을 찾아주신 분은요, 데뷔 51년 차입니다. 사모님 역할만 무려 300번 이상. 국민 사모님, 원종례 씨와 남편 김상희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원종례입니다. 한 번 더 체크타임에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종례 씨 남편 김상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딱 계시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뵈면 원종례 선생님께서 국민 사모님이셔서 왠지 집에서도 우아하게 사모님처럼 계시고 떠받들어지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편분을 진짜 극진하게 대접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,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제 눈앞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걸 제가 봤거든요. 그 뒤로 제가 정말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. 괜찮아. особенно 애벌이, Nebr 지금까지 왔고